라면, 그냥 처음부터 찬물에 면과 함께 넣어 끓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오늘은요, 사계절 내내 누군가에겐 주식이기도 한 라면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저 또한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면 꼭 그걸 따라서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요. 요즘 인터넷에 정말 화두가 되었던 찬물 라면 과연 정말 찬물에 면을 넣어 끓이면 우리가 평소에 끓였던 물을 끓이고 면을 넣어 끓였던 라면과 똑같은 라면이 될까요? 정말 이슈가 되었던 이 말 아직도 물을 끓이고 면을 넣어 라면 끓이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찬물에 면과 스프 넣어 끓이면 똑같은 라면이 된다고요. 정말 이 말대로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테스트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에 이 영상으로 테스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라면을 어우 잘 끓였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걸 보고 얘기하시나요? 첫 번째, 면발의 상태. 두 번째, 국물의 간. 이것을 보고 어우 라면 잘 끓였다라고 많이 표현하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끓이는 물에 라면을 끓일 때요. 물 끓이는 시간 4분, 그리고 면 넣고 끓이는 시간 4분, 총 8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찬물 라면은 찬물의 상태에서 면을 넣어 끓이게 되면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4분에서 4분 30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간도 단축되고 에너지도 절약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찬물 라면도 기존에 우리가 끓이는 라면과 같이 물의 양은 같다고 합니다. 550ml 찬물을 그대로 라면 냄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찬물 위에 그대로 면을 넣습니다. 여기엔 후레이크도 바로 들어가고요. 스프도 바로 넣어줍니다. 이대로 끓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끓는 전까지 시간을 재어 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이쯤 되었을 때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요. 물이 끓을 때 계란을 바로 넣는다고 합니다. 계란 한 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초 후에 송송 썬 대파를 넣고 10초 후 불을 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면이 하나도 익지 않은 상태고 느낌이 간도 배어있지 않은 그냥 면발의 느낌입니다. 자, 30초 정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송송 썬 대파를 넣고 10초 후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불을 끄고 라면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걸린 시간은 4분 59초 정도 걸렸습니다. 면발의 상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덜 익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찬물라면 레시피를 만드신 분은 글쎄요, 이렇게 덜 익은 면을 좋아하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면이 덜 익은 느낌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네, 면이 한 65% 정도 익은 느낌입니다. 국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국물은 맛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라면을 끓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라면 익기 정도일 텐데요. 저도 평소에 라면을 끓일 때 면을 거의 다 익히지 않고 약간 꼬들한 상태에서 먹는 편인데요. 글쎄요, 이 정도의 면발이면 꼬들거렸다는 느낌보다는 좀 덜 익었다라는 쪽이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면발은 완벽한 상태였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요, 면발이 너무 아쉽습니다. 내가 먹는 라면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끓여주는 라면이라면 이렇게 끓여줬을 때 박수 받고 칭찬받고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을 그릇에 옮긴 지 3분이 넘었는데요. 이제야 면이 한 80%쯤 익었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찬물 라면을 끓여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시간이 3분 정도 단축되었다. 그리고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발 상태가 아쉽다. 그리고 평소 우리가 물을 끓이고 끓였던 라면보다 면의 국물의 간이 좀 덜 뺀 느낌이 있다. 이 정도까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면은 어떻게 끓이는 게 가장 맛있는지요. 같은 물의 양 550ml를 넣어주신 후에 스프를 바로 넣어주세요. 건더기 스프도요. 물을 끓기 시작하면 이때 면을 바로 넣지 마세요. 이대로 20초에서 30초간 확실하게 더 끓여주셔야 해요. 끓는 점이 왔다 그래서 바로 100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빠글빠글 올라왔을 때 면을 넣어주셔야 해요. 이제 면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계란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죠? 불세기 줄이지 마세요. 라면 강한 물에 빠르게 최대한 단시간에 끓여야만 가장 맛있는 라면이 돼요. 면을 넣은 지 3분이 지났으면 대파를 넣어주시고요. 이대로 1분간 끓여 불을 꺼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요. 자 이렇게 맛있는 라면 끓여봤는데요. 여러분 대기업은 똑똑합니다. 라면 봉지 뒤에 있는 그 레시피 그대로 그냥 맛있게 끓이시면 되세요. 면이 살짝 탱글탱글하면서 국물의 간이 조금은 배어들어간 것처럼 색깔도 찬물 라면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남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물을 끓이고 끓인 라면은 쳐다만 봐도 짐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찬물 라면을 먹고 나서 지금 바로 끓여서 먹었잖아요. 확연한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끓여 드세요. 더 맛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불 앞에 서 있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대파를 넣고 10초 후에 불을 끄는 게 아니라 30초에서 1분 정도 더 끓였다 드시면 보다 나은 면을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음식을 깔아놓고 먹을 때도 간센 음식을 먹었다가 약한 음식을 먹으면 좀 느낌이 더 오르잖아요. 그런데 찬물 라면을 먹었다가 이렇게 끓이려면 먹으니까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저는 두 번 다시 찬물 라면을 안 끓여먹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찬물 라면의 장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딱 하나 요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만큼 나의 노동 시간도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데 맛있게 먹어야죠. 3, 4분 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슈가 되었던 찬물 라면 그에 맞는 멘트 아직도 물 끓이고 면을 넣으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멘트를 저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찬물에 면을 넣지 마세요. 꼭 물을 끓이고 면을 넣어 평소와 같게 라면 끓여 드세요. 그게 더 맛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라면 맛있게 끓여 드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피룡 난 요리가 좋아요 너무 좋아서 요리왕이 될 거예요 내 요리 먹은 사람들 모두 즐거워하는 고맙습니다. kap excuse me sales 협약 부분 으 Rad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нам 급 鄥